준이 형 아들이 좀 생각났어 어 준이 아들 문 씨잖아 문 씨 닫어 닫어야 문 닫어 닫어 같고 좋다 둘째 아들은 열어 어때 열어 열어야 문 열어 열어가 닫고 닫어가 열어 열어가 열고 닫어가 닫어 열어가 열고 닫어 열어가 열고 닫어 아니면 슈아 형 커피 좋아하지 않나 조씨로 하면 지아 안녕 지아야 이름 너무 이쁘다 이름이 너무 이쁘다 조씨야 광고도롱이다 딱 좋고 광고 찍으면 재밌다 지아야 안녕 오빠 조씨야